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전문가들은 지역에 거주하며 각종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색 프로그램이 의성군에서 시작됩니다. 최근 심사를 통해 25세대를 선발한 의성군은 단촌면 최치원 문화관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관광농장과 캠핑장 운영에 연말부터 이들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지역에 부족한 인재풀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처음 시도되는 이번 사업은 참여 전문가에게 최대 5년까지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합니다.